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어질어질한 뜨거운 감자같은 이야기 가지고 왔는데요. 본문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내용인 만큼 어쩔 수 없이 어떤 뭐랄까 정치적 그리고 행정적과 관련된 뜨거운 논쟁이 생길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냥 사연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 그 어떤 의두도 없으니까 나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럼 봅시다. 제목. 기초수급 받는 거 완전 개꿀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바보로 만들다가 팩폭 오지게 참았고 결국 완전히 노가 없어진 수급자 총각? 원제. 야 기초수급비 달달하구만? 어떤 남초 게시판에 본인이 기초수급자라며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사진도 함께 올렸는데 일단 쭉 보죠. 기초수급비 달달하구만? 생계급여 73만 아니 71만 3천원. 주거급여 34만 1천원. 합계 105만 4천원. 야 기초수급비 진짜 달달하구만. 이거 완전 개꿀이야. 아니 너희들 바보냐? 도대체 일을 왜 하는 거요? 나는 그냥 M생으로 살다가 대충 포기하고 있으니까. 봐봐. 나라에서 이렇게 돈도 오지게 주는데 도대체 일을 왜 하는 거요? 농담이 아니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거든. 집에 그냥 콕 처박혀 가만히 있었다고. 백신도 안 맞았고 건강보험도 안 내고 국민연금도 안 내고. 남들처럼 부동산 연거를 한 것도 아니고. 전세도 안 하고 비트코인도 안 하고 주식도 안 했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 주변 조선인들이 스스로 망하더구만. 그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혹시나 해서 수급자 신청해 보니까. 봐. 나라에서 돈을 주더라고.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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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 개꿀. 게다가 이거 수급비만 주는 게 아니라고. 나 같은 기초수급자는 스마트폰 통신비 감면해. 전기세도 감면. 가스비도 감면. 여기서 수도세도 감면이요. 대충 10만원어치. 이 10만원이 다 합해서 10만원인 건지. 아니면 수도세만 10만원이면. 설마 수도세만 10만원은 아니겠죠. 아마 합친 거라고 봅니다. 아닌가. 그리고 사회 나가서 쓰라고. 문화누리 쿠폰 13만원어치 주고. 산림복지 쿠폰도 10만원어치 주고. 평생교육 쿠폰 33만원어치 주고. 어? 또 에너지 쿠폰이라고 들었는데 봤냐? 이것도 50만원어치나 줘. 어? 아 또 있구만. 과학 쿠폰이라고 이것도 5만원 주지. 푸드뱅크도 10만원이요. 진짜 혜택이 너무 많아. 완전 개꿀이라니까. 이렇게나 좋은데 니들은 도대체 일을 왜 하냐? 어? 대체 왜 그렇게 바보처럼 아동바동 열심히 사는 거냐고. 안 힘드냐? 까이 까이 까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갖 조롱과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글이 올라오자 당연히 모든 사람이 분노를 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반박글 하나가 올라오면서 본문쓰니는 빠스런을 치게 됩니다. 이걸 보고 누군가 글을 쓴 거예요. 원제. 기초수급자 청년글로 알 수 있는 여러가지 정보. 이 글을 보면 이 글쓰니는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대충 30초반 청년으로 보이는데 이런 젊은 청년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라면 중증장애인 혹은 암환자 또는 최소장애인급으로 신체가 완전 박살난 정도만 가능한 겁니다.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죠. 주기적으로 한 2, 3년에 한 번일 거요.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는데 여기서 멀쩡하다. 그럼 바로 광탈이야. 특히 일을 할 수 있는 몸이면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나라 공공기관에 보내가지고 일을 하게끔 만드는데요. 지금 얘는 생계급여까지 나오는 중이죠. 그런 말은 뭐냐. 즉 그 정도도 못할 정도로 존나게 아프다 이거요. 얘는 엄청 아픈거지. 생계급여 71만원. 주거급여 34만원. 이거는 서울이나 혹은 서울 근처 수도권에서 혼자 살아야만 나올 수 있는 돈입니다. 참고로 시골에서 살면 주거급여가 고작 17만원이야. 절반이죠. 절반. 그리고 에너지 쿠폰. 이거는 진짜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거든. 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 암환자한테만 주는 겁니다. 즉 기초수급자라 해도 이 조건이 안되면 저 돈 절대 주고도 못 받아요. 또 게다가 이것도 1인 가구는 연 27만원 정도이거든. 등유 보일러 같은 걸 쓰면 겨울에 좀 더 주긴 합니다. 한 56만원. 이거라는 거죠. 또 푸드뱅크 10만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게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줍니다. 식비를 71만원이나 주고 있는데 이걸 왜 주겠어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에서 떨어지거나 차상이 한부모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 아파서 병원비로 돈 다 틀리고 고소에 가서 구글하면서 쓰라고 주는 거예요. 복지팀에서 나와서 집도 살펴보고 거기서 쓰라는 거지. 이 부분은 제가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글이 깨져서 대충 보이는 대로 써온 겁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한번 주세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인증한 통장을 보면 생계급여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합이 100만원 남짓이죠. 105만원. 즉 얘는 전재산이 100만원이 전부라는 거예요. 도시에서 살면 부동산까지 얼추 대충 해가지고 금융재산이 한 3천만원. 그리고 현금이 한 500만원 있으면 탈락이 될 수도 있다고. 근데 주거급여가 따로 나오는 걸 보면 작아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평생교육바우처 살림쿠폰 이거는 추첨식이라서 매년 고정적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지가 과대포장한 거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금 이 친구는 서울에서 가족도 없이 자기 혼자 사는 전재산이라고는 100만원이 전부이며 청년장애인 혹은 암환자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만약 암환자라면 5년 뒤에 완치가 됐을 경우 이 역시 마찬가지. 기초수급자 바로 탈락이야. 게다가 얘 말머리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이 친구는 그냥 열등감밖에 안 보입니다. 그냥 보는 인생 자포자기하고 쓴 글이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현타를 느낄 필요가 아예 없다 이거예요. 이 친구는 말이죠. 그냥 여러분의 동정이 필요한 불쌍한 친구입니다. 부러워할 게 아니라 불쌍해해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날라버렸어요. 댓글 1번. 와이씨 첫 글 보고 이게 나란가 싶어가지고 완전 개빡쳤는데 서울에서 가족도 없이 자기 혼자 사는 전재산 100만원에 청년장애 혹은 암환자라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 이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힘내라고. 근데 아무리 현실이 그지 같아도 나라에서 세금으로 자기 먹고 살려고 지원해주는 건데 그러면 적어도 고마운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분노를 표출하는 거야? 왜 놀리는 거야 우리를? 그리고 얘보다 조금 낫다는 이유로 못 받는 사람도 있을 텐데 화가 나야 안 나요. 화나지. 2번. 에휴 고마운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지가 아프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남탓하고 분노와 혐오만 가득한 게 딱 보이는구만 그래서. 그러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2번. 그렇지 정확하게 분석을 했구만. 저렇게 받을 수 있는 젊은 사람은 그냥 없다고 보면 됩니다. 되덜껄. 아무리 청년이라도 진짜 가족이 없거나 아니면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일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장애 혹은 암환자면 가능하긴 해요. 3번. 그러게 헐. 진짜 잔액이 154,110원이 전부네. 그래 나는 그냥 힘들어도 죽어라 열심히 일만 하려는다. 난 이렇게 안 살 거야. 되덜껄. 아니 뭐 통장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또 예금이랑 적금은 잔액 표시 안 돼요. 2번. 뭔 소리야 기초수급 받으려면 본인 명의로 된 통장에 재산이 없어야 가능해요. 그래야 받을 수 있다고. 뭐 다른 통장이 다달이 들어오는 돈이 있고 또 돈이 혹은 뭐 다른 통장에 몇 천 정도 쌓여 있는데 그걸 숨겨놓고 저걸 받는다고. 나라가 웃음이야? 절대 안 돼. 다만 뭐 차명 계좌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현금을 따로 두고 쓴다거나 그러면 뭐 가능하겠지. 그러니까요. 4번. 야 저 글 원글에 달린 거 보니까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아니 어떻게 수급한도를 그렇게 풀로 땡겨받을 수 있냐고 감탄을 하네. 왜? 진짜로 사정이 되게 안 좋은 친구인 것 같아. 어이그. 5번. 예전에 어떤 오픈톡에서 본인은 근로장려금 이걸 매년 받는다고 자랑 오지게 하던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거랑 비슷한 맥락 아닌가? 나는 아무리 신청해도 안 돼서 그때 정말 부러웠는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이건 부러운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왜? 걔는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맨날 근로장려금, 용돈 이걸로 살면서 일도 안 하고 그러면서 먹고 싶은 거 생기면 남자 돈으로 먹으려고 하고 진짜 추해 보이더라고. 게다가 요즘은 나이까지 들어가지고 남자 만나기도 쉽지 않던데 되게 불쌍해 보였어요. 되렬까요? 원룸에서 혼자 알바하며 살 때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딱 2년 받았는데요. 그래, 멋모르던 어린때야 정말 좋았죠. 근데 거기서 못 나오면 평생 거짓걸도 못 면하는 거야. 6번. 헐, 몸이 오지게 아파가지고 일도 못하는데 월 100만원으로 서울에서 그것도 자기 혼자 산다고 생각을 해봐. 저게 정말 꿀이고 달달한 거야? 어이구. 아, 그리고 저 100만원도 못 받을까 싶어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알바도 못하게 하는 기초수급자 부모들 내가 많이 봤어. 헐. 아, 이거 저도 봤어요. 아, 은근히 많더라고. 7번. 나는 이 글이 정말 화가 나고 싫은 게, 뭐 평범한 애들은 저게 개뽀소리인 걸 알고 무시하겠지만, 기초수급이랑 한껏 차이인 애들은 저런 거에 많이 흔들려요. 왜?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거든. 나도 그랬어. 옛날에 쌀이 없어가지고 좀 굶어봤는데 그때 수급자들이 너무 부러운 거야. 저런 데 꺾이지 말고 힘냈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 몸 하나만 건강하면 언젠가 한 번은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요. 이순이는 몸이 안 좋죠. 팔반. 나 병원에서 일하는데 내가 봐온 기초수급자분들은 다들 장애가 있다든지 그게 아니라 해도 그럴 능력이 없던데,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 비중도 되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렇게라도 해주니까 정말 다행이다 싶더만. 기초수급자들 싸잡아가지고 세금 도둑으로 만들지 마세요. 뭐 나는 아무리 공짜가 좋아해도 그렇게 살긴 싫지만, 사실 그래. 그분들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거겠냐고. 아, 물론 재산 기준이 너무 애매해가지고 차상률이 떨어진 사람들은 화 오지게 내긴 내더라. 아, 좀 억울해. 이거는 뭐.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패스할게요. 감사합니다.